그럼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. 차 조심, 사람 조심, 전쟁 조심. 거기서 어물쩍 그러지 말고. 어이없, 어이없. 내일 출근해야지. 자, 됐나? 아저씨, 딱 한 번만 더 우리 신랑 계약해. 아저씨 4월 4일인가. 너가 그만. 아저씨, 저렇게. 자, 안 돼 나올 때부터. 이거는, 이거는. 어, 안으라고. 안 돼, 그러니까 편하게 한 번 해봐. 지현아. 아이고, 아이고. 약간 뒤에서, 뒤에서 해, 뒤에서. 그러니까 뭐, 뭐가 됐든 괜찮은데? 내가 안 돼서. 뭐 안 돼서? 위험해. 어떻게 해. 처음에 나와서 남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잘 피하고 싶다. 너 조심해. 너 와이안 팔래?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자! 낙가는. 낙가에서 먹는 떡 치즈계라는데. 저거 찍힌 때 저거 찍힌 때 저도 떡 치즈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 찍힌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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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여기 있어 아니요 집 튀고 있어요 발 길떼 있으면 이 바닷가 자리를 사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지금 지금 사람이 고실래 기다리고 있다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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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